저스트 클라우드 때 아씨 야 이 뭐 부산 전설 또 한 명 나왔네 야가 초고수야 파이브 근데 얘도 태그1 때는 얘도 뭐 그냥 접병 받는 애 아이가? 어? 뭐라고? 태그1 때는 니가 또 어마어마 했다 야 그치 태그1 때 없었어 없었어 이런 애는 없었어 어디 클라우드 이런 파이브 때 씹어 로우로 씹어 걔 박살내더라고 태그 씹어 조선 통닭 씹어 임마랑 붙으면 또 지거든 걔 내가 테켓으로 늦게 당하는 거라 빨리 올라가 임마라고 로우 빨리 테켓으로 닫어 V13 빨리 꺼져 하하 그래갖고 다 끝나버리씨 어마어마하시네 존나 아깝다니까 어우 니 이기라니 부산 탑을 깔아야지 그래 탑을 아 또 파이브 때 아 또 대기해 줄게 오쇼 야 장이수은 산다고 하는데 어마어마한데 이거 내가 보면 안 나 고인물 영상 아이가 어 고인물 이거 보면 안 나 이거 뭐지 이거는 뭐지 이거는 어 임마가 아 임마가 아니야 이 사람은 장이수다 찬거 참고 온도 타자 많다 그래 임마 내가 이 대회에 오겠는데 못 나갔다 이라고 이대회를 내가 이 대회를 만드는 차주사 누구냐 아 이 대회를 내가 못 나갔어 진짜 아쉽다 진짜 이게 대거 내가 그래 이때 내가 대학교 어떻게 했어 아 아 정말 아쉽다 이준호는 좀 못한다 이준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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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도 서울도 이준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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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화려한데 어 자연스럽게 다 머리스타 똑같아야 내하고 저게 유행이었다 저게 문이준 머리 그래 저게 유행이라니까 아 저게 강탄머린가 몰라 부산하기교 머리 할 수없는 이준호에 맞다 그 세대의 사람이 남상미나오고 남상미나 남상미나 세대별 고수관장 쓰시는거 나오고 저때는 자기소개임안했다 저때부터 이제 울산광마 대마왕이라든가 광마 대마왕이시고 다들 잘하다가 나중에 딸기라고 하던데 딸기라는 사람은 내가 모르는데 옛날에 인터넷에서 신규까지 하는 분이라 지금 한다대 잘하네 너무하마하네 친구 니 언제 잘거냐 몰라임마 게임 계속해라 현재로 계속해라 아이 좀만 더 할까 아이씨 모르겠다 친구야 배틀그라운드가 하고싶다 집에 가면 무슨 배틀그라운드를 죽여버리려고 야 시청자 230에 배틀그라운드하면 한 50명 바로 될건데 진짜 어마어마했네 진짜 어마어마했네 아 파이브 부산대 때 나한테 킹으로 졌다고 나한테 킹으로 졌다고 나한테 지는거 보면 당신은 나한테 킹으로 졌다고 아아 가감하게 노렸는데 어우 잘 나가 야 야 씨 또 그거 간다 어 뭐고 애마제는 파이브 부산대에 만났는데 어 킹할때 아 그래? 야 일 끝나고 내가 그거 간다 씨 그거 나 보여줄게 내가 태그 영상은 정식이 많이 없어 근데 파이브 영상 있어 파이브 영상 파이브 영상 있다 파이브 영상 5.0 의상 있다 쩐다 아이씨 이야 임마 하아 짭맞은 이겼을까이가 임마 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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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쩌그렇게 게임하네 이거 기다려라 이 데스 끝나면 바로 의상 간다 의상 간다 핸드폰으로 그래 핸드폰 벗어주는거 준비해놨다 맨듬해놨나 그래 준비해놨다 아까 상탈제 봤지? 준비해놨다 카운터 다시 한 프로 그래? 쟤 리셋 그거 누르자 틀었다 밟나 친구야 롸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Warum 아 enspnid 하느니 안 나오냐 궁금해 영상마다 이게 다른가봐 인기 임마 저건 린지 안 털어져있다 진짜 아 그래? 내가 몰랐다 영상마다 렉이 있네 청우나이스 이런건 존나잘나오 어 킹이다 아이고 뭐 아씨 존나 짜증만해 왔다 아 뭔가 뭔가 핸모가 야매였다 야매 우와 아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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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오집 오사 저거 돌아왔나 간제가 됐어 우와 이게 이게 그게 있어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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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백부터 보호잭이 어마어마했거든 어 잭으로 크라우드 빼고 아무도 못해겠다 어 내가 볼 때 5 DR은 따위가 최고수가 크라우드고 그 밑에가 보호잭이 어 불사도 안 돼 근데 보호잭이 잭말고 딴것도 잘했나? 당연하지 원래 푸신이거든요 자 간다 자 간다 자 간다 간다 이게 뭔데 도움 안다니 요상 간다 요상 요상 간다 야 니꺼 니 영상하니까 카즈아 카즈아 티켄오드 다운로그니 니꺼 같은데 니 게임하라 게임을 할 수가 없네 맞지 동일이 화랑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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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스튜브씨 개사기 스튜브 아이가 이거 파이버 때 개사기였지 어 개사기 아이가 어쩌면 개사기라니까 나름까지 카즈아하지 끝까지 카자 끝까지 스튜브 광견진 5 렉킹 1위 오 광견 이건 광견진님이 또 스튜브야 광견진 어 어 존나 잘한다 스튜브 못 이긴다 참 그 임마가 광견진 이새끼가 와가지고 야 부산에 스튜브 다 하고 갔다 어마하다니까 스튜브 이 스튜브 개사기라니까 이 사기라니까 스튜브 이거 1대1 1대1 야 내 스텝 총나 화려하지 않나 어 왕왕왕왕 개사기라니까 단체 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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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퀴가 어디서부터 나왔다니깐 야 이게 상체의 모습이 가 그래 우조 우조 바퀴가 어디서부터 나왔다니깐 야 저 해갖고 강견진님들한테 영상 보내 날리라 자 시작 까지 가야한다 우조 참고로 이거 1피야 아 스튜브 개사기야 이거 맞지 이거 8프레임 잽 이거 5때는 프레임이 잽이 8이었죠 어 8프레임 스튜브만 스튜브만 그랬나 어 긴장감 쩔쩔이 긴장감 쩔쩔이 긴장감 쩔쩔이 간다 긴장감 시려 아우 아우 스튜브 아우 스튜브 아우 야 저 덕인 2타 야 성취 옛날에 어마어마했네 도둑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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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5때 강경진 다 잡고 이러다가 이제 디할때는 3단하여 3단이지 3단이지 에마제도 10년전 테켄크래쉬 시즌 5 선수 시절 특징한 모습이 그립다 친구야 웃고 떠드는 사이에 내가 3연승이다 어떻게 살아가 아우 살아있네 야 저 때문에 저스트포그도 매마도 못 내밀었다 이씨 그때 그때 저스트포그가 지지한데 야는 고등학생이 고등학생이 이제는 스피커도 못 키고 조마조마하고 게임찌면서 스피커도 못 키고 하지 괜찮아 나는 행복하니까 괜찮아 그래 가정이 있는게 최고 니나 플레이한거 니나는 최꼬원이야 채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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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보여줄까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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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하 클라우드랑 이름이 나왕이 어마어마하네 존나 압박을 했다는거야 야 역시 부산초공수 탓이야 니가 니가 탓이라니까 진짜 그냥 얼굴이 탑하면 안되나 아 가감하다 쓰면 안되는데 너무 가감한데 신나서 해봐 크 크 크 ㅋ 내수 약 처음먹ира 또 으아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자본하게 자본하게 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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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스트 저스티스는 폴이고 저스트 폴은 빨리 보여주라 뭐 또 보여주라고 뭐 친구야 4연승 했다 와 역시 부산 레연들을 잡고 있는 누가 진짜 현지에 레전드 MBC님 요새는 저스티님이랑 게임 안하시나 뭐 같이 게스트 얘기하는 겁니까 게임을 얘기하는 겁니까? 게임은 뭐 계급이 안 맞아서 금마가 나보다 존나 아래에 있거든요 족밥이거든요 족밥이야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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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야 니가 키우는 아이가 내가 뭐 그런 애하고 뭐 같이 한 클라스가 아니지 레벨이 다르지 레벨이 저스티스 딱 와 대단하다 홈바그 상대로 그래도 한 번 안기네 마무리가 안되겠지 어 마무리가 역시 마무리가 안되겠지 항상 그렇잖아 마무리가 안되겠지 마무리가 안되겠지 아 짧았네 아 짧았네 씨 아 짧았네 씨 아 이거 흩치지 않네 아 아 아 아 짧았네 아 다 짤려 아이 씨 계속 짧네 다 짤네 아 잽하고 같이 맞기 아 차분하게 역전선 갑시다 차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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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가 아 아 안 안 안 안 안 안 아 아 이글지 나 아 나 아 마무리가 안되어 아 아 마무리가 안되지 뭐 니가 하기만 그렇지 임나 뭐 뭐 하지 임나 니 말고 타고 오셨나 마무리가 안되노 아 나 진짜 마무리 존나 안되네 마무리? 진짜 막아 꼈나 와 어떻게 이렇게 마무리가 안되지 어이 마무리가 안되냐 아이씨 round 2 fight 아아아아악 틀맕 나이스 아 컴버 아니다 이게 패턴 아이가 왜 이게 바로 정파다 뭐야 이런 이렇게 이기는거야 아 하자 백으로 아 벽강대 벽강대일줄 알았는데 아 안통하네 디케이자 못하네 저거하고 바로 그 그가 제 터프하니까 뭐지 나도 잘 못해 그냥 할만큼 하는 편이야 나도 잘 못해 빠방 아 지루지마라 그래 디케이자 디케이자 카즈야 어떻게 해야되는지 물어보는데 MBC 방송 보세요 아 나 카즈야 잘 안하는데 니가 카즈야 잘하잖아 니가 많이 잘하더라 카즈야 초고사가 니 니가 많이 잘하더라 났다 야 여기서 끝내자 친구야 세살종 끝내자 마무리가 안되네 마무리가 자 가자 간만해도 해산사 발휘 해줘야겠지 황콘 천코너 황콘 267승 크라우드 고 일단 중상 빼주고요 벽이지 벽이지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 걸렸네요 와우 잘참는다 잘참 자 괜찮아 그 아 가자 살았다 살았다 그렇지 그렇지 자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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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괜찮아 가 가자 가자 빡아 그래 진짜 왜 왜 흥므아 mbc 집중하고 있다 아이가 가자 예능할때야 쳐 맞지 집중할때는 안맞지 집중하는데 저런거 맞을리가 있나 이대로 mbc 멘트 안하잖아 이대로 멘트할 때 좋다 카운터파운드 보여 카운터파운드 벽이다 주단발 으아아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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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왔어 기 왔어 기 왔어 좋았어 좋았어 누워있다 아 누워있다 누워있다 잡 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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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아라 막아라 끝 잘하네 임마 이게 잘하는 놈이 mbc 멘트 안하면 잘한다 야 이 ㅅ가 다 밥해 임마 기가 지나면 밥해 이번엔 아 재밌게들 보셨습니까 없네 벌써 3시 20분이다 벌써 그랬나 와